안녕하세요 우리 가정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조금 밝게 하고 뭐 해드리고 싶고 사실 삼성전자 실적이 평소에는 한 8시간 반 40분 전에 발표가 돼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제가 들어오게 한 1분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바로 전에 발표가 됐고요. 우리 가정 여러분들 오늘 그래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10월 8일 8시 51분 지금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분들 이곳저곳에서 다 들어오고 계신 모습이네요. 오늘 아침 그리고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삼성전자 실적의 발표였는데 영업이 9조 천억이 나왔습니다. 9조 천 나왔다라는 거. 조금 아쉽다.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가 79조가 나왔네요. 원래 추정은 81조 정도가 매출이 추정이었는데 79조 정도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조금 아쉽긴 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그렇게 안 좋은 건가라고 하는 건 이미 어떻게 보면 시장에는 이게 다 선반영되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건 대부분 다 털고 나가는 거고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것만으로도 증시에는 좀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건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멈춰줘야 되겠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플러스 쪽으로 계속해서 매수 쪽으로 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어서 오늘 좀 중요해 보입니다. 실제 거래원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지 매수를 하는지 잘 보시면 좋습니다. 물론 오늘 미국 시장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괜찮았었거든요. 엔비디아, 슈퍼마이러컬 컴퓨터 같은 이런 AI 관련된 종목들은 나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가에 대한 흐름들은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 장으로 보는 10월 전장 또 한 번 해드립니다. 우선 간단하게 시황 간단하게 이야기 해드리겠고 적대적 M&A 최근에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FM 가이드 그리고 고려와연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적대적 M&A가 돌면서 주가가 아주 급등이란 한 번 나왔는데 코스피에서 세 종목, 코스닥에서 세 종목 오늘 될 수도 있는 종목들을 한 번 얘기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실제 오늘 시장 자산배분에서는 위험선호에 조금 우호적인 환경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위험선호 그동안 좀 안전자산 쪽으로 안전자산 쪽으로 좀 얘기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이제는 위험도 조금 선호를 해봐도 되지 않나 좀 주식 같은 대표적인 이런 위험자산에 조금 한 번 투자를 해보시자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 연준이 금리 인하의 침체 우려는 불식이 됐습니다. 이제 침체 얘기는 안 나옵니다. 너무 좋아서 오히려 너무 좋아서 야 금리 인하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지금 고용이 생각보다 물론 고용을 좀 뜯어보면 제조업은 별로 안 좋았고 서비스 쪽이나 이런 쪽이 좋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야 이게 연속성이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은 해봅니다. 하지만 어찌 됐든 숫자가 잘 나왔다라는 거 얘기해 드리겠고 실제 이런 것 때문에 비미국의 통화정책 운신폭이 좀 많이 확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실제 인하를 할 수도 있고 그냥 멈출 수도 있고 라는 이런 운신의 폭이 좀 확대가 됐고 중국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그리고 증시 부양 패키지까지 단행을 하면서 위험선호를 자극해 줬습니다. 거의 뭐 1년 6개월 거를 뭐 한 3일 만에 위로 땡겨버렸잖아요.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중국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 가장 많이 지금 현재 추천이 되고 있는 것은 자산 전략으로는 미국과 중국 조합으로의 지금 현재 주식에 투자하는 게 맞다. 좀 속상하죠? 왜 우리나라는 없니? 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자산 배분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자산 배분하는 때는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는 르미트가 해제됐습니다. 제한되어 있는 이런 룸이 있었는데 박스가 잘하면 해제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 그동안에 우리 증시가 대표적으로 이런 박스권 증시였는데 우리 이번 11일 정도에 이재명 대표님께서 이런 검토서에 대한 이런 것을 좀 해결만 해주면 실제 미국은 연말까지는 좀 긍정적인 방향. 11월달 11월 5일이 되면 뭐 미국의 대선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를 시켜줄 겁니다. 불확실성 해소라는 얘기. 그리고 불확실성은 아직은 있죠. 그런데 이거 해소될 거잖아. 어찌됐든 날짜 지나면 대선 이후에 긍정적 개설성이 있을 거고요. 자, 돈을 풀어야 되니까. 그리고 단기 수급 혼란이 이런 종료가 감안이 되면 강세장의 온기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강세장의 온기가 갈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증시의 이런 중국 증시의 외수의 수급은 2년간 실종된 현실을 강화하며 강력한 부양 의지만 나오더라도 바닷고온에 위치한 중국 관련 이런 익스포저들이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어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미국을 중기적으로는 좀 선언을 하지만 전술적으로는 우선은 중국 익스포저 그리고 중국 유럽 한국에 좀 주목해보자는 이런 이야기. 실제 리미티드가 해제됐다라는 이 말 조금 쓰는 것 자체 조금 두렵기도 했는데 해제가 된 것 같긴 합니다. 위로 자라면 뚫릴 수도 있을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 이렇게 되면 연말이 4분기가 조금 행복해지는 모습이 여러분들이 우리 투자 콘서트 왔을 때는 좀 얼굴이 좀 피고 오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이거 제가 반도체 이제는 반도체 사실 삼성은 실종으로 조금만 잘 나왔으면 너무 좋았을 건데 코스피 반전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제는 반도체다 라는 얘기. 그동안 어떻게 보면 반도체만 반도체만 못 갔거든요. 다른 거는 그나마 툭툭 튀어지기라도 했는데 반도체만 너무 못 갔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소외됐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소외가 됐던 이런 것을 좀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중기 상승 추세 퍼즐에 대한 이런 완성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 호재와 중국의 이런 강력한 경제 부양 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600선이 힘들죠. 아직까지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8월 이후에 이런 수익률이 글로벌 최하위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반도체 여판 그리고 실적 불안이 투자 심리에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의 대량 매도로 이어지면서 반도체 주가가 많이 하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의 발목이 많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이것도 있습니다. 반도체 실적이 불안했을 때 반도체 주의에 이런 반대로 반대로 이제는 코스피의 분위기가 반전도 가능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반도체 조금만 진정되면 사실 삼성전자가 오늘 10조만 나왔으면 나이스하게 한번 움직여 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반도체 주가가 실적 불확실성이 충분히 이미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3분기 실적 증시에 부담이 되기보다는 불확실성 통과로 생각을 하십시오. 정점 통과로 이렇게 되면서 오늘 삼성전자 오히려 저는 이제는 불확실성 해소 조금 걱정되는 정도의 숫자가 나왔긴 했지만 그래도 불확실성이 통과가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실제 이제는 코스피가 2550선 지지수력 확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방어적 투자에서 공격적 투자로 슬쩍 바꿀 수 있습니다. 즉 그동안 현금의 보유량이 좀 많았다면 이제는 현금을 살짝 줄이고 주식의 투자의 계절로 가보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실제 2600선 이하 딱 지금입니다. 2600선 이하에서는 어떻게 바로 이 반도체를 피드로 하는 낙폭과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 주도주 쪽으로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고 실제 여기 주도로 해서 2700선 돌파가 시도가 될 겁니다. 10월달에 우리 10월 말 정도에 2700선 언저리까지 와 있으면 계속해서 장밋빛이 나오면서 12월까지 쭉 올려주면 연말에 한 2900선 정도까지 올라가면 분위기 좋았다라는 좀 힘들었던 거 다 잊어버리고 또 희망찬 이런 증시의 흐름이 지속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이슈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미국의 이런 경기침체가 아닌 노 랜딩 가능성이 좀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경기침체 우리 이제는 지금은 경기침체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너무 경기 좋아서 금리 안 내리는 거 아니야 여기 걱정 근데 저는 11월달에도 25BP는 내릴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2월에도 마찬가지로 또 내릴 거다. 선제적으로 계속 보험성 보험성 인하가 계속해서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9월에 FOMC 이후에 경기침체 공포가 강화 자기 강화 현상이 나타나고 악순환의 고리가 좀 약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실제 서비스업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도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고용 같은 경우도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연준이 어디? 바로 이 선제적 대응 실제 지금 너무 안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거야. 이 보험성이면 미국은 더 오히려 올라갈 거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중국 증시가 드라마틱하게 반전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건 왜 안 따라하는지 몰라. 우리나라도 왜 안 따라하는지 몰라. 우리나라가 전세계 지금 왕타 시장이었고 그동안은 좀 외롭지는 않았어.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랑 같이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은 이제는 야 난 너희들이랑 달라 하면서 위로 쳐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락되어 있는 건 바로 우리나라인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전세계 자금들이 좀 우리나라를 슬쩍 한번 쳐다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중국 인민은행의 이런 경기 부양 종합 패키지를 발표 이후 어떻게 보면 중국 상해 주세가 20%, 홍콩 24% 그런데 홍콩 같은 경우는 중국이 실제 10% 더 올랐습니다. 즉 오늘 중국 상해 또 한 번 위로 튀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반등이 아니라 중기 상승 추세 바로 이 25년 상반기까지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이런 이슈들이 있고요. 세 번째 이슈는 중기 상승 추세 퍼즐이 조금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전세계 시장이 견고하게 경기 모멘텀이 나올 수 있고 금리나 그리고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삐박과가 좀 탔죠. 금리도 좀 올라가 버렸고 달러도 견고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의 흐름, 지금의 흐름 때문에 살짝 잠깐 그랬던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의 추세는 금리가 좀 내려오고 달러도 약세 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립니다. 실제 경기 모멘텀이나 통화 정책 모멘텀이 모두 강화 국면이 지금 가시화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또 달러 약세까지 맞물리면서 신흥국이나 신흥아시아 증시 그리고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좀 강세 즉 어떻게 보면 그동안 좀 많이 움직였었던 것은 살짝 조금 쉬어가고 그 자금들이 신흥국 쪽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모습 가장 크게 증거로 아마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날이 그 시작점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의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습니다. 확장 국면에 있고 초과 수요 국면을 감안하면 금리나 사이클까지 같이 탄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시장에 버블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버블 후는 좀 무섭긴 합니다. 그런데 버블 가능성까지 우리는 좀 열어놓자 그러면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증시를 좀 즐겨야 되는 시즌이 아직은 남아있는 것 같다는 거 얘기해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G2의 금리 인하 바로 이 중국과 미국의 금리 인하 그리고 경기 불안이 많이 완화됐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코스피 수익률은 글로벌 최하위 조금 많이 슬픕니다. 7.25나 지금 현재 마이너스가 되면서 글로벌 주요국 증시 중에 최하위다. 이제 우리가 글로벌 주요국이긴 한가요? 이거 조금 제가 이거 쓰면서도 뭐지 이거 맞나라는 생각을 하고 뭐 실제 이게 참 중요했는데 오늘 삼성전자 실적 가이너스 결과가 어떤 식으로 시장에서 조금 반영을 해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는데 살짝은 아쉽다. 그런데 어찌됐든 불확실성 통과로 생각하자라는 생각하죠. 불확실성 통과로 생각하자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반전 포인트, 인플렉션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반전 포인트는 바로 삼성전자 실적 가이너스 쇼큰? 쇼큰가? 아 이거 조금 속상합니다. 삼성전자가 조금만 잘 나왔으면 너무 좋았을 건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실적 불확실성은 이미 충분히 반영이 됐다. 그리고 3분기 실적 시즌은 어찌됐든 증시에 부담이 되기보다는 불확실성 정점 통과로 인식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리고 반전 포인트로 두 번째로는 미국의 물가가 좀 많이 둔화가 되고 소비심리가 많이 개선되면서 라는 이런 그리고 채권금리가 급등해서 좀 진정이 돼야 됩니다. 라는 거. 이게 가능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 이렇게 되면 반전 시나리오 시장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올 것 같고요. 또 지금 현재 중동에 대한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죠. 중동이 지금 현재 77분까지 올라왔는데 이 라인에서 멈추기만 하면 됩니다. 자 돌파가 아니라 안착만 되면 가장 중요하게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죠.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강한 깡패가 있나라고 할 정도로 네타뉴 총리는 왜 저럴까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찌됐든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전면전 이것만 피하면 돼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면 꼭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괜찮아질 것 같고 좀 잘 아 좀 그만 좀 싸워라 라는 생각 러시아 우크라인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과 지금 현재 정황의 축 그리고 이란이 그만 좀 이제 악수하였으면 얼마나 좋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으로는 WTI의 유가가 77에서 80달러 돌파가 가장 중요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해라고 얘기하면 트렌드 전략은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주 그리고 낙폭 과대인 반도체 자동차 기계 2차전지 인터넷 변동성을 인터넷 질환 관련된 종목들을 변동성을 활용해서 조금 비중을 좀 확대해보자 라는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뭐 이걸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좀 괜찮을 것 같고 결국은 이런 종목들 바로 이런 반도체나 자동차 기계 업종은 추가 변동성이 확대 지금같이 오늘같이 추가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 매직 기회로 활용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봅니다. 정점이 통과가 되고 불확실성이 이제는 없어져야 되는 이런 시기가 하나씩 하나씩 오고 있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결국은 그래서 아야 알았어 그러면 제2의 고려함 같은 거 어딜 거야? 라고 물어보시면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기술력에 있는 저평가 기업들이 적대적 M&A 타겟이 되기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되기 전인 전에 적극적인 기업가치 채우고가 많이 필요하고 밸류 프로그램 보다도 사실 주가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사실은 M&A가 훨씬 더 좋습니다. 특히 적대적 M&A가 붙으면 호재 중에 가장 큰 호재가 바로 이 적대적 M&A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실제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이런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뭐냐면 좀 중장기적으로 긴 테마를 가지고 가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은 어찌 됐든 단계적으로 파바바바박 올라가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적대적 M&A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즉각적인 효과적인 전략이 나옵니다. 그럼 그런 회사들은 어디가 있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고려재강이나 전 세계 1위의 와이어로프 이런 제조업체고 고부가 같이 이런 강선 제품을 생산 그리고 초존도, 초돈조선제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제 이것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사모폰들 최근에 다 적대적 M&A가 붙거나 주주환원이나 이런 것을 다 얘기하는 것들 뭐죠? 바로 이러한 회사들 고려재강 같은 회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조대림 같은 경우 뭐 실제 수산물 가공이나 유통, 식품 제조를 하는 이런 종합식품 기업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수직 계열하고 완전히 되어 있는데 지분구조가를 보면 그렇게 강하지 않아. 그렇게 되면 어? 이것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꾼들이 붙으면 이런 사모펀드 쪽에서 붙으면 한번 충분히 한번 해볼 수도 있는 회사고요. 코스피에서 마지막으로는 신도리코 같은 경우가 프린터나 복합기 만드는 회사인데 국내 1위 이런 사모기기 기업이다라는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주가 흐름들, 주가 흐름들 그런 식으로 같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코스닥들입니다. 삼목에스폰 같은 경우 이 회사는 회사 좋습니다. 회사는 좋은 상황이고 근데 이 회사들도 주면 이제 사모펀드가 충분히 한번 걸고 넘어질 수 있는 회사. 바로 이 삼목에스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원 개발 같은 경우는 건설사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리고 고품질의 아파트 브랜드 동원 로열트. 부여하고 있다는 데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회사가 돈은 튼튼하다는 얘기 해드리겠고 마지막으로는 태양. 우리 선연료 알치점 부스터, 부탄가스 얘기하는데 사업이 세계 점유 60% 차지하고 있다. 와 이거 엄청난 겁니다. 전 세계 사업이 전 세계 60%면 거의 독점 기업 아니라고 할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다. 태양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사 한 6개 정도가 제가 사모펀드 이런 운영자라면 운영자라면 이런 종목들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 그리고 관련돼서 이슈들도 슬쩍슬쩍 나올 수 있고 지금 한참 적대적 M&A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삼성전자가 조금 속상하지만 어찌 됐든 불확실성 통과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감사했고요. 유튜브 올라오시면 좋아요 꼭꼭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이 1000분이 넘는데 좋아요는 왜 항상 그것밖에 안 나올까? 의문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 많은 여러분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 수고하셨습니다. 슝!